이번 시간은 HTML 문서 안에 CSS와 JavaScript라고 하는 언어를 삽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CSS와 JavaScript가 뭔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이해하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은 들으실 때 여기서 100% 이해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HTML을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CSS와 JavaScript를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CSS는 HTML을 꾸며주는 언어이고요. 그리고 JavaScript는 HTML을 동쪽으로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하는 언어입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는 이게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떠한 단서도 얻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코드를 보면서 이게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HTML 문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 문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 문서에서 여기 보시면 HTML을 시작해서 HTML을 끝내죠. 그런데 여기 헤드에 보면 자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를 제가 썼어요.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닫힙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와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 이렇게 생긴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스크립트 태그가 등장하면 브라우저는 심적 대비를 합니다. 어떤 심적 대비냐면 아 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가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이 스크립트 태그가 끝나는 지점부터 나타나는 이 텍스트들을 이 웹 브라우저는 HTML 코드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서 해석을 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코딩되어 있는 내용대로 실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스크립트 태그를 닫는 태그가 등장을 하면 아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끝났구나. 이제부터는 이제부터 나타나는 문자는 HTML 코드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HTML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즉 자바스크립트와 HTML은 서로 쓰임이 다르고 또 서로 문법이 완전히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이 문서 전체는 HTML 문서지만 이 문서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구분자가 바로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인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와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는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방금 보셨던 이 예제를 이 예제는 index.html이라는 파일인데요. 이 파일을 제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여기 그 얼럿창, 경고창이 뜨면서 거기에 헬로월드라고 찍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얼럿이라고 하는 경고라는 뜻이죠. 이건 함수라고 하는 건데 그건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얼럿 안에 헬로월드라고 하는 이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를 보시는 것처럼 경고창의 형태로 띄워주는 겁니다. 이 경고창을 띄워주는 기능은 HTML은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이에요. 바로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 바로 이 스크립트 태그와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 자바스크립트가 위치해서 이 웹브라우저는 저것을 자바스크립트로 인지하고 어? 얼럿이 나왔네? 그리고 얼럿 뒤에 문자열로 괄호 안에 문자열로 헬로월드가 들어왔으니까 어? 헬로월드가 얼럿 안으로 들어왔네? 그러면 헬로월드를 경고창의 형태로 띄워주면 되겠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것과 같은 경고창을 띄워준 겁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인데요. 이것만으로는 자바스크립트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맥락에서는 자바스크립트와 HTML은 서로 전혀 다른 문법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등장하기 전에 이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웹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해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웹페이지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크립트 태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해제를 또 준비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방금 보셨던 이 스크립트 태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htm의 문서 안에 이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를 htm의 문서 안에서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자바스크립트만을 모아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을 웹페이지가 불러오는 방법을 통해서 방금 우리가 실행했던 이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제를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로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선 문법은 스크립트 타입 텍스트 자바스크립트를 넣고요. src, src는 소스의 학자인데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url을 적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문이 불효의견이니까 예제를 보시면 금방 갈 겁니다. 여기 보시면 index.html, 즉 우리가 만들려고 한 html 코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 코드에는 스크립트 태그가 등장하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스크립트 태그는 스크립트 태그와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 alert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등장하는 예제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스크립트 태그와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 src라고 적혀있는 html의 속성의 값으로 스크립트.js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js는 이것은 파일을 의미하는데 이 스크립트.js 안에는 alert, hello world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여기에 있는 이 html 문서 있죠. 방금 우리가 봤었던 그 예제입니다. 이 html 문서를 브라우저가 해석할 때는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가 나타나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어떤 한 코드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src라고 하는 속성이 이 스크립트 태그에 들어가 있고 이 src가 어떤 특정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가리키고 있다면 웹브라우저는 이 src가 가리키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읽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니면 자신의 컴퓨터에 있다면 파일을 통해서 저것을 읽어서 이 웹페이지 안으로 가져온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 스크립트 태그와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다가 이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다가 추가시켜준 것과 똑같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script.js 파일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죠. hello world가 alert이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말은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뭐 결과는 같으니까 별로 드라마틱한 결과는 없을 테지만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라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됐고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여기 있는 이 script.js라는 파일 안에 기술이 되어 있고 script.js 파일은 여기 있는 이 html 코드 있죠. script라는 태그에 src라고 하는 속성의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위치, url일 수도 있고 이 컴퓨터에서의 path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기술해주게 되면 그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의 브라우저가 읽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실행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script 태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css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